미쿠가재찬 워런유튜브 저는 미쿠가재찬입니다 뒤에서 청소를 하시고 계셔서 잘 안들리네요 오늘도 세 번째 모델하우스를 볼건데 외관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라지 이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서 시끄럽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현관이 이렇게 있네요 포치도 이렇게 있으면서 의자도 이렇게 두개 뒀으면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와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바로 리빙룸이랑 다이낙룸 키친이 있는데 엄청나게 커 보이네 여기는 레지던트 트리 1558 스크랩 피트고요 역시 이제 복도가 없고 바로 리빙룸이 있다 보니까 집이 어마무시하게 커 보인다라는 거 굉장히 이쁘네요 굉장히 이쁜 이렇게 집이 있고요 키친도 굉장히 이쁘고 아일랜드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낙룸이 기똥찹니다 밖에는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와 조명 보세요 조명이 막 기똥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컵라면 먹으라고 또 컵을 이렇게 또 뒀네요 그리고 여기 밖을 본다고 하면은 에그체어를 또 저렇게 또 갖다 놨네요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빙룸이 이렇게 있는데 리빙룸도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게스트룸이네요 역시나 이제 게스트룸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나 인테리어를 기똥차게 잘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또 바이올렛 바이올렛하게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게스트 배스룸인데 게스트 배스룸도 굉장히 이쁘네요 이렇게 무난하게 생긴 게스트 배스룸도 있고요 그러면은 마스터베드룸을 가서 한번 보자고요 마스터베드룸을 이렇게 쭉 가면 있고 그리고 바로 저기는 이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저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마스터베드룸을 본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세탁장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마스터베드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여기 또 굉장히 고급지게 이렇게 또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인테리어가 또 어마무시하게 또 고급지고요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시니어 커뮤니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마스터베드룸에 바로 페리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페리오로 이렇게 나가서 공기를 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마스터베드룸인데 마스터베드룸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샤워장이 있고 그리고 특징이 항상 욕조가 없더라고요 욕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와 여기 굉장히 이쁘다 여기 화장실은 무지하게 이쁘게 또 만들어 놨네요 여기 이렇게 세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요 여기 또 화장대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응아응아 할 수 있도록 큼지막한 화장실 똥간도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 여기 옷방이 무지하게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옷방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으면서 벌써 다 봐버렸습니다 역시나 여기 1500 스퀘어 피트고 단층집에다가 2배드다 보니까 금방 봐버립니다 벌써 다 봐버렸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제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대박 네 여기에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으면서 바로 옆에 이제 어메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여기가 대박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클럽하우스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앞에 이거 아마 다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모델하우스가 이제 다 쓸 수 있는 클럽하우스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짧게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그늘막도 이렇게 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클럽하우스인데 와 여기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호텔에 온 것 같이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조명이 켜지면서 음하무시하게 멋지게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본다고 하면은 이제 파이어플레이스도 저렇게 만들어 놨고요 파이어플레이스도 엄청나게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수영장 보세요 수영장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엄청난 고급진 호텔 못지않게 엄청나게 커다란 수영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본다면 저기 저렇게 비치같이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놨네 카바나도 뭐 음하무시하게 또 많고요 저기 또 스파도 저렇게 굉장히 많고 저기 또 화장실도 저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저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에 또 바비큐 시설도 저렇게 있습니다 바비큐 시설도 있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어메니티를 다 쓸 수가 있고요 First Come First Up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동네 HO에는 24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여기도 바로 이게 다 파이어플레이스거든요 밤에 불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클럽하우스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문을 잠가 놨습니다 저기 문을 열어놨나 보다 아 이것도 다 잠가 놨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열어놨구나 여기 클럽하우스인데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멋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바가 있어가지고 술을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또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본다고 하면은 와 이게 무슨 호텔 로비 같아요 기똥차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와 천장도 보면은 무지하게 예쁘고 여기도 또 해파래를 또 갖다 붙여놨네요 여기 바가 기통차입니다 바가 기통차 그리고 자신이 마시는 술을 여기다 갖다 놓고 보관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 아 여기 또 보관함이구나 여기 또 술 보관함이 이렇게 또 크게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보관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또 조그만 또 바도 있고 그리고 여기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이렇게 또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는 개더링 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여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아침 식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호텔 로비 같아요 기감을 키지 않습니까? 여기 또 엄청 커다란 파이어 플레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바베큐 플레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에 엄청 커다란 냉장고도 있네요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저기 끝에 본다고 하면은 저기에 핏니스 클럽도 있어요 헬스장 헬스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프론 데스크도 있어가지고 사람이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 게임 룸도 있네요 포커룸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끝에는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곳이 있고요 와 여기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고 무슨 호텔 로비 같죠? 호텔 로비 같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클럽하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HO에는 240불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요거 모두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음 영상으로 오세요 haven't seen any of them 몸무게너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